안녕하세요. 예수 비전승길 깨안이안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죠. 당연하게 목회자들은 더더욱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성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리스인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충격적인 기사 내용을 봤어요.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30% 정도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반이 못 미치는 인원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도적인 숫자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 보금주의 여론조사기관인 바나그룹이 발표한 연구거든요.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설교 강단도 영적 학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조지바나가 촉구하면서 이 부분을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크리찬 대학교의 문화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목회자의 37%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나머지 62%는 혼합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단임 목사 중에서는 41%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 협력 부목사는 28% 비극이죠. 반면 어린이 청소년 목사는 12%, 아니 어린이 청소년 사육자 중의 12%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통해서 양육받는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죠.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목사는 4%.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목회하면 안 되죠. 이게 미국만의 문제일까? 대한민국, 한국교회에는 상관이 없을까? 저는 대한민국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사를 하면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게 당연하죠. 신학교부터 문제니까요. 신학교는 목회자들 키워내잖아요. 그런데 신학교부터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대로 심어주질 않아요. 말씀 자체를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아요. 제가 아는 교수들 중에서도요. 문제가 심각한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충돌하고 싸우고 학교에서 해직당하게 만들고 그러는 바람에 또 요구도 먹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자, 이모모라는 교수는요. 다위까지만 역사성을 인정한답니다. 그 다음에 아하방은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존 왕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귀하게 말씀하신 요시아 왕은 폐쇄적인 왕, 국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왕이라고 가르쳐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죠. 루벤, 레비, 시몬, 주다, 이사갈, 스벌론, 갓 아셀, 단답달리, 요세, 베냐민 이들은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아니라 열두 부족 연합체이다. 그 다음에 모세 오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시키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께서 게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편집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목회자 될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 4학년 졸업하는 동안에 4년 동안에 성경을 도대체 몇 번 정도 읽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서 그때도 충격을 상당히 받았었는데 성경을 1독도 안 하고 4년 신학생 과정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대요? 진짜 멘붕이 올 재경이었어요. 아니, 4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무슨 교회에 가서 애들을 가르칩니까? 교회 학교 학생회, 청년회. 큰일 난 거죠. 자, 말씀이 들어가야, 성경이 들어가야 성경에 입각한 가르침이 나오는 거고 성경에 가르침이 나와야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붕회를 많이 다녔어요. 꽤 많이 다녔어요. 처음에 집회인도를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보금이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받냐? 그런데요. 이걸 대답하지 못하는 장노님들이 있어서 충격이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권사님들이 있어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면 부산 쪽 집회인도 할 때 잘 찾아오시는 장노님이 계셔요. 이 장노님이 전도의 목숨을 거신 분인데 이 장노님이 충격받은 것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주변에 권사님들,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 보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했더니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간다. 11주 생활하면 천국 간다. 그들 천국 못 갑니다. 교회에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11주 생활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 거듭납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죠. 베드론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이구 항상이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졌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못 받은 거예요. 권사가 됐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권사로 세운 목사님들도 문제죠. 심각한 거죠. 사실은 세례를 주는 것부터 막 주면 안 됩니다. 저는 군부대 진중 세례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몇 천명 세례 주었다고? 좋아해요. 언론 통해서 기사를 내보내요. 그런데 그 몇 천명 어마어마한 군중을 세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죠. 세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거듭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세례받겠다고 증언하니까 세례를 부작용으로 준다.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2년 어떤 사람은 그 이상 돼도 세례를 안 줘요. 교육자들이 투입이 돼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앙 간증을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나눠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줘요. 이게 명확한 사람에게만 비로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위로 세례를 주고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심지어 장로까지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도다. 이전 건 지나간 게 그리스소인이죠. 새것이 된 게 그리스소인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그리스소인이죠. 거듭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장로 권사가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말이 그 행실이 여전히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로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원점으로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들부터 속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수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교수들 속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차곡차곡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신학자들의 견해를 가르치는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말씀을 매일처럼 읽도록 또 암송하도록 묵상하도록 공부하도록 이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로 성장할 때 성도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신학교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교수들이 속가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신학교도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게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새로운 신학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는데 어디서 소망을 찾고 미래를 찾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의 바로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도 능력도 기적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 모션 시청자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심으로 성경적인 가치화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알렐리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